안녕하세요. 3D 캐스터디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모델을 보여드릴께요. 튜토리얼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좋습니다. 클릭 New, Part Solid, Name it, Unclick this. 유닛을 선택하실께요. 밀리미터 선택하실께요. 스케치, 프런트 스케치, 클릭 온라인 80, 270 시 메트리얼을 만들께요. 270 2 2 엑셋에 엑셋에 30 1 1 1 2 2 2 3 3 3 4 4 5 5 5 5 5 5 5 5 5 6 6 7 7 8 7 8 8 9 10 10 11 11 11 11 12 10 10 12 10 can 12 12 10 10 11 11 10 12 12 3 10 13 16 13 바운드리 블렌드 클릭 컨트롤 버튼을 누르세요. 모두 클릭합니다. 설페을 만들었죠. 설페을 누르세요. 설페을 누르세요. 설페을 누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페을 누르세요. 설페을 누르세요. 설페을 누르세요. 설페을 누르세요. 이 중ANGMALL 빼 지 설페을 누르세요. 위 fandom성 등에 밑에 플레인, 스케치, 위에 플레인을 보면, 밑에 플레인을 보면, 밑에 플레인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스케치 플레인을 보면, 밑에 플레인을 볼 수 있습니다. 계열, 클릭 프로젝트, 크레인, 이분, 그리고, 뒷득, 다시 교육, 다시 긁는 걸까요. 메뉴로 팝업이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요. 이제 이 부분을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OK. 이제 이 부분을 변경합니다. 이 랜을 클릭합니다. 랜을 클릭합니다. 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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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닷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서비스 모델링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 비디오를 좋아해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감사합니다.